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곰탕 설렁탕 먹을 거에요 같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같이 먹어요 효주야가 무슨 금칙을 했길래 입보요가 나오는 거야 야 응 극혐 극혐 쓰셨을걸 다른 것도 있잖아 어 아니 보글보글보글 안해? 보글하네 파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나는 파도 어디있노? 물만 있네 아이 그냥 먹어 지금 나 졸린데 해줬어 아니 파 얼음은 아 몰라 피곤해 왜 맥맥맥해줄라 나 말았구만 진짜 존나 피곤하구만 왜 이러는겨 후추 넣어 그거 넣어야지 알았어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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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놔줬잖아 아 그래 조금만 넣어야 되더라 그 정도 후추는 다 넣어야 돼 고기 뼈 그거 먹으러 먹으려고 먹어 뼈 이거 먹으러 묶어 밥 말아 이제 나도 뜨고 있어 봐 밥 넣을까? 더 더 아 매실 맛있다 휘납 슛 으으 밥 왜이래 이렇게 많이 조금만 넣어 니가 알지 내가 아냐 아아 슛 설렁 탕이 어 설렁설렁봄탕인데 안에 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 팔도 삶으면 면 들어왔다 맛있어? 아 시발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어떻게 집어줄까? 마주 깍두기 아 시끄러 후추 더 갖고 와 파하고 아 됐다 이미 했는데 아 파 더 줄까? 여기 있어 여기 다 끓였는데 뭐 더 하면 어떡하냐 어쩌면 돼 어른거라 그럼 좀 줘 바로 바로 파하고 부추들 좀 줘 맛있게 먹을 때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고기 왜 나한테 탈 찌는 거야 이씨 소고기 임마 이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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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 다 간다 아주 그냥 대충 먹는 거지 아 나 이제 아이씨 이제 초기인데 저 끼고 자시고 후추 더 넣으라고 매운디 넣어 요번 안 넣는다 무서워 요번 안 넣는다 무서워 그만 넣 맵더라 아우 야 이 시계야 이 아들낸이하고 대화하냐 이게 술 한잔 들어가던 말이야 이게 아래 있나 엄마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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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가 없어 이씨 뭐야 더 넣어라 응 파 자 더 넣어 됐어 음 매워도 맵겠다 이제 큰일났다 음 맵겠다 안 먹지 단관 알지 바보야 잘 녹네 나 원래 후추 좋아해 나 원래 후추 좋아해 나 원래 후추 좋아해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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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라고 자 어 요즘 갓신아들이 술 처먹으면 위아래 위 위아래 가 없어 갓신아들이 인마 응 술 처먹으면 위아래가 있어야지 위 아래 알았냐 아 닉네임 잘 왔다 가보자락 오 면 맛있어? 면은 어때? 면은 어때? 경혜라 면이 밥 떠먹어 와 바로 이 맛이지 뽀얀이 어디 갔다 왔어 뽀얀이 왔어? 아 면이 죽인다 와 철렁탕에 면 쥐기네 밥도 죽이고 아 이거 한우 따라가지 이거 존나 맛있다 마 이뻐요 하 어 이뻐요 하 이뻐요 하 뜨거워라 와 뜨거워라 갑자기 집어져 아니 뚝배기에서 그런거 존나 뜨겁다 뚝배기 뭐 죽이지 이거는 아 햇바닥이야 여보 해줄까? 담가 아 너무 뜨겁다 나 배불러 배 터질거 같애 여보는 첫끼래 여보 아침 먹었나? 아침 나 먹었나? 어 복부인은 많이 먹었어 여보 아 꽤 뭐 먹었는데? 고생하나? 응 아 맛있다 자 맛없어보여 화면은 맛있어보여 아 아 추운날에는 어? 추운날에는 뚝배기에다가 보글보글보글 이런거 곰삼같은거 끓여가지고 어? 깍두기하고 뜯겨먹어야돼 날 추운날에는 응? 그래야 사람이 골병이 안들어 그렇지 그렇지 아 뜨거워라 야 깍두져 어 아 뜨거워라 야 왜 이렇게 뚝뚝 말아가지고 깍두기하고 먹으면 죽이지 어? 어? 고기 어떤거 사와야되는데 저녁적가서 어떤 고기 사와야돼 아저씨 설렁탕이나 곰탕 했는데 소고기 넣어서 먹고싶은데 그 맛사수 주세요 아 아 뭔 고기 사야되냐 안심 안심? 그거 그대로 여기에 넣어? 익혀서 넣는게 아니고? 말라거려면 이거 딱 넣으면 되지 이거 보글보글할 때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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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의 곰탱이는 뭐 어? 뭐 채팅이 앞뒤가 없어 어? 뭐 살아있는 자체가 뭐야 엄청이야 살아있는 자체가 무슨 골 골병이야 새끼야 육합원칙에 맞춰서 채팅을 하라고 이뻐유처럼? 이뻐유가 뭐야 아 수육처럼 살쪘다고? 나 살 빠졌는데? 수육처럼 삶아서 넣으면 돼 아 그냥 넣으면 돼 조명이 고기에 냉동실에다가 아 잔조림용 좋다 잔조림용 고기 아 냉장고 냉동실에 올려놓은 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톡 넣고 같이 보글보글 끓이면 된다고 소고기니까 아 소고기랑 맞다 소고기랑 그 생 거 넣어도 되겠다 그래 생기지 우리는 녹방이 없어 별개다 벙어리다 그래 야 왜 강태벙어리만 별거 아닌거에는 강태벙어리 하지마라 살 엄청 쪘다 그러잖아 조금 쪘는데 아니 그러면 살 안 쪘어요 하면 돼 이거 뭐하나 벙어리 주고 아니요 엄청 쪘다고 보여 아니 이거 표현 줄 말이 맞기는 맞네 내 살이 좀 찌긴 쪘어 근데 엄청은 아니잖아 그럼 얘기를 해주라고 벙어리 하지마 엄청은 존나 잘못된 표현이야 이제 엄청이란 얘기는 복부인님 배가 엄청 나오셨네요 그래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알았어? 나는 뭐라노 나는 나는 그냥 어 살쪘네요 뭐 이 정도 나한테 엄청이란 단어는 이거 면 맛있냐? 면? 존나 맛있어 음 거기랑 똑같대? 맛볼래? 안 해 나 뱉어져 한입 해봐 안 해 뱉어져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안 해 나 속 안 좋아 아니 아니 속 안 좋다니까 왜 이러셔 야 자 아 싫어 안 해 거짓말 아니고 아 거짓말 아니고 나 진짜 존나 고소하다 안 해 아 요거 한 젓가락인데 뭐 어때 자 이러봐봐 어? 속이 안 좋다고 맛없으면 주도 안 해 아 속 안 좋다니까 아니 그래 자 그냥 후루룩 넘어간다니까 아 뭐 다 쳐 다 먹어 음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있어 이거 곰탕이야 아우 와 와 와 와 아 아 수락사가 무럽고 아 집어 갈라 그러지 이씨 수락사가 무러워 음 아 이거 11번가에 팔아요 100으로 1인분씩 100으로 야 니가 했 니가 사골사가 곪았다 그래야지 아 팩으로 샀다 카면 어떻게 해 아 곪았으면 방송 끼고 있지 내가 어 그러냐 아 그래도 야 내가 니 서방이 지금 방송중에 와아 존나 맛있다 이래 해주면 내가 사골사가 곪았어요 이래야지 야 예전 있던 팬들 왜 찾아 이 시간에 에이 센스 없기는 센스 없기는 진짜 콜라 니 니 말 니 니 말이야 이 시간에 다 자지 이씨 자식이 말장나요 나 지금 말장나야지 말라고 맛있어 얘는 자나 안 들어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시만 오늘 보니까 어제 곰탕 먹고 오늘도 곰탕 먹고 아 뜨거워라 곰탕은 어디에 좋아? 곰탕은 다 좋지 관절, 뼈 그다음에 어른분들 근육 관절조 뼈 약하신 분들 꼼팡이 이런거는 몸 허약하고 인산부 모약대로 먹으면 좋아 휘준은 이렇게 떠들냐 밖에 위안에... 위안에... 왼이 역마 역마자... 왜 안들어? 공장에 무슨 300... 220명? 시중에 똑같아요. 더 고소해. 여기 더 진해. 식당이 보다 더 진해. 가자 가자. 아니 곰탕 안에 면을 내가 넣었어. 비빔면 넣었어. 비빔면에 면을 넣었어. 칼로리도 없지? 세상이 다 내 세상 같네. 진짜 뜨끈한 거 하나 먹으니까 내 세상 같다. 이 추운 날에는 이런 걸 먹어야 안 쓸쓸하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느냐고. 이렇게 뜨뜩하게 좋아. 음. 이렇게 뜨끈한 거. 이렇게 뜨끈한 거.